안녕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픕니다. mn128 mn128 잘 보시면 아래쪽에 어 잔디를 놔두니깐 이쁘네요. 차를 역시나 오프로드는 여기 잔디라든가 오프로드는 느낌 나고 하면 좋겠죠. led 보시면 오른쪽 깜빡깜빡 왼쪽 깜빡깜빡 연동이 됩니다. 그쵸. 연동이 되는 까지 이렇게 있구요. 깜빡 이쪽도 돌리면 깜빡깜빡 자 led이 너무너무 이쁘게 나오구요. 자 색깔은 주황색하고 검은색인데 검은색은 led 하지 않겠어요. led를 위에다 넣을 수 있게끔 지금 랭글러스테리죠. 랭글러 위에다가 여기 4,900원인가 하거든요. 연결해 가지고 아래쪽에다 꽂으면 되는데 꼴딱이 없으면 저희가 따로 세팅해드리구요. 없다면은 수신기 나오는 전선을 두개를 빼서 하시거나 여기 led 나오는 곳 쪽에서 플러스 마이 색깔을 잘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잠깐 동영상 찍구요. 최근에 또 우리 애인께서 구매하셨는데 led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다가 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쉽습니다. 5파이짜리. 5파이짜리 내에 연결하면 되구요. 전선 정리해가지고 앞쪽으로 두면 되겠습니다. 구멍을 뽕 뚫거나 바디엘에서 안쪽으로 집어넣고 하면 되겠구요. 파란색깔도 여기 안쪽에 집어넣으세요. 파란색깔로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자 MM128. MM128. 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MM128. 예스.